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게임방송은 어디? 명장TV 명장의 게임방송 에 오신분들 환영합니다 세상에 모든 게임을 도전한다 지금 명암을 조절하고 있는데요 게임 들어가서 바..바..바로 해상도 조절할게요 오이씨 뭐냐 이거? 야 이거 보여요 이게? 이렇게 화나게 해야지 불좀 키고 오오잇! 아하하 하하하하 아 재밌네 자전거봐 아 나 자전거 웃겨가지고 예 옵션 그래픽 아 여깄네 아아 아 어셉트 잠깐만 야야야야 800 600? 어플리 적용 야 뭐야 이거 창문으로 해야지 그래픽 풀스크린 아니고 1024 감마? 어 감마는 했고 1024에다가 풀스크린 해제 오케이 됐다 됐다 오케이 됐어 자 좀 잘 나오죠 여러분들? 어어 아닙니다님 아 별빛송 1만개 감사합니다 아이 좋아요 다음판에서 넘어왔어요 팬클럽 10번째로 되셨네요 아하 축하합니다 명절이 명장님 곡소리 나는 날 제대로 아 제발 진짜 아 진짜 나 이런 모습 보이기 싫은데 진짜 왜 그정도에요 진짜? 아 나 이거는 보통 게임이 아니라 수준 높은 게임이잖아요 여러분들 아니 잠깐만 이거 창 좀 맞출게요 고퀄리티에다가 게다가 공포까지 가미해가지고 하 장난아있네 됐다 화면 잘 나오죠 아프리카랑 같이 처맞는 사람 대부분 소리 지를 수 밖에 없음 나 안질러 비명 안질러 볼게요 제가 아니 난 지르지 않을 수 밖에 없어 왜냐면은 제가 지금 그 뭐야 민원신고 올 수 있어요 소리 지르면 안되니까 아 네 아프리카로도 시청해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시청자 수가 많아야 어? 뭔지? 재밌나? 하고 이제 들어오거든요 아프리카의 명장TV 자 제가 지금 뭘 보여드릴게요 홈페이지로도 보실 수 있고 모바일로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냥 다음 파트로 보시면서 이거는 그냥 아 뭐야 아프리카는 그냥 이제 뭐야 음소거 해놓으시고 이러시면 감사할게요 또 민원 들어오겠다 아이 지른다 해도 내 손먹어가지고 물론 지르긴 하겠지 방송이니까 재밌게 하려고 아 지금 카메라 돌고 있었죠? 아이 큐 네 명장의 게임방송 아 벌써 무서운데요 이거 봐 내가 이렇게 연기하는거에요 여러분들 예 믹스넘 먹으면서 시청주 와 맛있겠다 여러분들 진짜 좋겠다 여러분들 예 편하게 그냥 누워서 자빠져가지고 어? 어? 자 이 게임 해보려는데요 자 아웃라스트 어 공포게임중에 레전드게임이라고 불리는 정말 무서운게임 어 스팀의 어떤 한 이용자가 이 게임 이후에 후기를 남겼습니다 절대 이거 혼자 하지말고 절대 혼자 애완견이라 하지말고 이거 절대 방안에 혼자 있을때 하지말고 절대 이 게임 1시간 이상 하지말고 절대 이 게임 오래 하지말고 절대 이 게임 연속으로 하지말고 뭐 이런 식으로 옵션 옵션 잉글리시 밖에 없나 한국말 없나 오오오오오 왜이래 왜왜 화면 왜이래 왜 아니 컴퓨터 고장날까봐 걱정하는 마음에서 아유 놀란게 아니고 차이니즈잇나요 차이니즈잇나요 하핳 왜그래 연출 연출 아 연출 진짜 아아나 에스파냐어로 하면은 더 못알아듣겠지 쇼우 프로틈 크로스웨알 튜토리얼 어 튜토리얼 나오게 해줘야지 아유이씨 입에 제갈 물어야함 컨트롤 하나님 소환 없나요? 막 이렇게 스킬중에 하나님 소환 부처님 소환 목사 소환 야 나 진짜 나 혼자 사는데 아 이거 해야겠냐 진짜 이거를 여러분들 여러분들 다시한번 생각해보세요 명장님 오래 살아야지 이게 뭐하는 게임이냐고 물어봤 알아보니까 이게 정신병원 들어가서 뭐 이게 수집 오 뭐야 뭔소리야 어 내 의자소린가? 아이씨 아 여자친구라도 있었으면 이씨 여자친구라도 있었으면 옆에 끼고하는데 나랑 사귈사람 내가 자라줄게 이게 명장님 뒤에 뭐야 내 뒤에 옷이야 다 이게 덮여져있어 방음 조금이라도 줄일라고 경찰오면은 제가 경찰오면은 같이 해달라고 해야겠다 오케이? 만약에 민.. 소리지르다가 민원오면은 뭔소리하니까 아 이거 좀 무송게임인데 좀 같이 좀 해주시겠냐고 이 얘기해야겠다 경찰과 함께 합동방송 옆에 아저씨 될거 아이 사이 안좋을거 같아요 그사람은 저 싫어하니까 신고를 했을거 같아요 뭐야 이거 노트가 N이고 도큐멘트가 J이고 탭이 노트북 오늘은 경찰오면 우리 모두 6등문자 날려 아 그러면은 더 뭐라 할수있죠 뭐 뭔데 이렇게 욕하죠? 막 이렇게 뒤에서 뭔소리가 나 개소리하지 마세요 나 지금 건들지마 점프가 스페이스바 2단점프 없나요? 2단점프 3단점프나 이렇게 어 장전 카메라 줌 인아웃이 마우스 스크롤 하 어우 막 싸늘해 어우 자전거 뒤에 뭐가 지나간거 같은데 왜 뭐가 지나가요 뭐가 하나도 나 이제 하나도 안 무섭다 아 춥지 왜케 어우 막 아 소름돋아 그만해 그런거 그런거 얘기하지 마라니까 귀신 그런거 얘기하지마 그런거 금지옵니다 아재랑 뭐 귀 그거 어? 하지마요 크런치 안따가 컨트롤이고 유즈 마우스 왼쪽 버튼 어 왼쪽 시프트가 달리기고 알았어 발밑에 그런 얘기하지 말라니까 발밑에 귀 귀 귀기 말고 헤드에 볼륨 올렸나 귀가 아프네 아 그래요? 전 그대로인데 아아 형아 사운드 조절 없어요? 소리를 꺼버리는거야 어? 음소고된 좀비들이 나오게 천장 위에 애기같은 소리 하지 말라니까 아아 나 진짜 이 정말 이런거 하지 말라구요 예? 아 재밌는걸 얘기해야지 재밌는거를 뭔가 이상한 소리가 그 뒤에 뒤에 얘기하지 말라니까 아아이 아 나 진짜 하나도 안 무서워 하나도 안 무서운데 방송 때문에 억지로 지금 연출하려고 하니까 내가 정말 뉴게임 둘째 뭐해야되요 이거? 휘슬블루월 왜 이거 두개야 또 왜 또 선택하라고 해 이거 뭐야아 이거 하지 말라니까 애기같은거 그거 하지 말라니까 뭘 쳐다봐요 하지마 영원한 장보구님 어서오세요 우리도 억지로 명장님 놀래키려니까 힘들어요 그죠? 아우 겁없는 사람 막 할라고 막 해볼라고 한번 해볼라고 그런 얘기하지 말라니까 제가 견고해요 나 진짜 이거 해야겠나 캐피탈리즈님 어서오세요 아아 진짜 뒤에서 누가 쳐다보고 그런거 하지 말라니까 진짜로 어? 보게되잖아 진짜 아닌거 아는데 보게되잖아 짱나게 둘중 뭐해야되는지 아는사람 뉴게임해야되요? 이게 왜 같은거지? 이건 챕터를 얘기하는건가? 아 벌써 8분 지났어요 어이가 없네 아 스탠드 등 꺼져가지고 버리려고 저쪽에 있습니다 옆집 아저씨가 쳐다보니 아 그런정지 하지 말라니까 휘슬 블루어는 내부 고발자라는거에요 아 이게 챕터인가보다 아 그래요 뉴게임 가죠 그냥 어우 깜짝아 인산 뭐지 나이트 메어 악몽 인산이 더 심한건데 하드 노말 그래 남자라면 아 남자라면 센거 가야죠 그죠 손은 눈보다 빠르니까 아웃라스트 컨테인스 포함하고 있어 인텐스 벌루언스 고월 고음을과 그래픽 섹슈얼 섹시한거를 어 좋은데 포함하고 있습니다 앤 스트럭 랭귀지즈 좀 센 강 막말 문장 프레이즈 엔조이 이러고 즐기라고 이 미친 새끼가 인산이 미친이란 뜻이에요 아 아 자 근데 뭐 나오는지만 얘기 좀 해주세요 나 진짜 손으로 가리고 있는데 잠깐만요 아이 나 진짜 아 잠깐만 아이 컨테인스 누르면 섹시장하는거야? 잠깐만요 아 이런 꿀잼 방송 녹화할때는 잠깐만 잠시만요 아 꿀잼 방송 녹화할때는 아 아 뭐 띄우고 하면 좋을거 같은데 그런게 있나 아이고 아이고 좀비가 명장님 발밑에 있어요 그리고 아 좀 그런 얘기 하지 말라니까 좀비라고 해요 왜 전효성이 뭐 옆에 있어요 뭐 이런 얘기 다 해줘야지 아 꼭 이상한걸만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잠시만요 아 나 진짜 클릭을 못하겠다 아유 잠시만요 이런 꿀잼 할때는 어 캠을 살짝 틀어주고 하면 더 좋을거 같은데 지금 뭐하세요? 비판 안하시네요 네 안해요 비판은 안합니다 아직 어 컴퓨터에 연결돼 카메라가 없다고? 뭔 소리 하는거야 지금 야 내가 꼽았는데 얘 왜이래 어 이 게임 이상하다 캠 연결했다고 어 왜이래 어 왜이래 네 피파할 때 다시 봬요 아 왜이래 왜 캠이 안나오지 아 아티님 어서오세요 환영합니다 아 도와주셨네요 감사합니다 아 나 진짜 캠을 연결했어요 제가 땡등 이 소리 나오죠 땡등 이 소리 나왔어 아 이런거 킴키고 있어야 됐네 아 방송을 먼저 켜서 그런가 제발 떠라 led 연결하는 중 아 나오나보다 야 나오나보다 여러분들 어 어떡해 아잇 으-으-으-으-으 여러분들 앇녀오이라고 크윽 個 이런꼭 해야됩니꺼 여러분들 자 여러분 얼굴이에요 아 네 안과 좀 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넌 눈또 보세요 예, 눈이 많이 충혈되셨어 예 위에 분 눈 뜬거에요? 눈이 없어요 예 안가 좀 가셔야 될 것 같아 손 이뻐요 어 손이 안 비춰져 어 여깄다 아 네 짜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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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러분들 하트 지금 방이 뭐냐면 이렇게 돼있어요 여러분들 보이세요 이게 아 잠깐만 내가 보여드릴게 잠깐만 하 나 진짜 이러고 산다 이러고 이렇게까지 방송합니다 여러분들 보조등원 있어 여깄다 이러고 돼있어요 여러분들 이거야 살겠냐 이거 이렇게 돼있어요 지금 예 힘든다 진짜 방음 방음제가 없어가지고 불을 왜 꺼요 불을 불 켜야지 내가 보지 자 여러분들 시청해주신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짜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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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러분 하트 얼굴 보여줘 오빠 안됩니다 2년 후에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음 잠시만요 잠깐만 이건 내 손만 보여드릴라고 그래요 잠깐만 모니터에 귀신 비쳐요 모니터에 귀신 비쳐요 그런 얘기 하지 말라니까 아 진짜 어 이렇게 하면 되겠다 보이시나요 어 나 손 나오는데 어 이 정도 이 정도 딱 이 정도면 딱 딱인데 이건 괜찮네 괜찮은데 좀 화면이 좀 잘 안나오는거 같은데 잘 나오나요 잘 나오나요 손이 좀 나야되는데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이렇게 명장님 캠이 더 무섭다 어 이거 밝기 조절하는 거 있지 않나 대시보드 열기 해상도 더 작게 아냐 이건 아냐 이 정도 속성 밝기 근데 왜 이렇게 좀 깨지지 이 정도면 되죠 여러분들 밝기 이 정도면 되죠 저장 아이 저장한다니까 밝기 이 정도면 되지 않나요 채도 좀 더 올려주고 밝기 아니면은 뭘 켜놔야되나 내가 아이 좀 뭘 보조등이라도 이렇게 켜놔야되나 이게 더 무서워 어 잠깐만 이렇게 잠시만요 아 어떻게 하지 이거를 쓰읍 핸드폰을 어디다 놔야될까 잠깐만 아이 손이라도 이제 손에 액션이 중요하거든요 짜잔 귀신보여 이런소리 하지 말라니까 아 아 뭐 어떻게 안되겠다 이건 아 야 이게 더 이상해 게임하는거 같지 않아요 여러분들 흐흐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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오케이 됐어 이정도면 나오겠지? 이정도면 음 음 이정도 오케이 오빠 사랑해요아 감사합니다아 하.. 아티님 안보여요 진짜 귀신 아 그런소리 하지 말라니까 그런소리 하지 말라니까 시작하겠습니다 손가락이 왜 6개죠? 어디 손가락이 6개예요 5개입니다 자 시작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 이거 되게 넓게 써야 되네 이러면 아프리카도 보여드릴게요 오케이 아 내가 진짜 캠만 안치면 돼 캠치면 진짜 방순사고다 정말 아프리카 잘 보이죠 여러분들 다음 팟도 여러분들 잘 보이죠 캠까지 어때요 잘 보이나요? 캠까지 잘 보입니까 여러분들 살짝 잘 보여요? 아 잘 보이면 오케이 이거 해야 돼 진짜 꼭? 네 오케이 알겠습니다 아프리카도 아프리카 채창 캡으로 막음 아 잠깐만요 이거 채창도 꼭 볼게요 잠시만 이거를 어떻게 보냐면 이렇게 보면 되겠다 아 아닌데 잠깐만 이거를 어 이쪽에 놔두면 되겠네 됐다 시작할게요 이제 어 막 입술이 막 떨릴라 아냐 막 아 자 합니다 보이죠 여러분들 손도 공포 게임할 때마다 느끼는 건데 네 네 둘 다 보이죠? 어디 뭐 밝은 물체 없을까? 밝아야 되는데 쓰읍 밝은 물체 없나 아이씨 떨리는 손이 보임 잠깐만요 아 조명 키고 있었구나 잠깐만 핸드폰을 켜 놓을게요 약간이라도 그래야 되지 않을까? 아 소용이 없구나 아 소용없다 소용없어 백퍼 꿈에 나올 때 아 그런 소리 하지 말라니까요 진짜 제발 시작합니다 이제 휴 잠깐만 됐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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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리실려고 화장실 일부러 안 가신 거예요 아 네 내가 지금 겁이 없어요 여러분들 예? 겁이 뭐야? 없습니다 유아 유아 마일스 어프슈얼 뭐 알아들어야지 이걸 언 인베스티게이티브 리포터 아 아 리포터가 whose 앰비티션 energized ㅋㅋㅋㅋ 1 보관 텍스 들어가 tiny игра 너무 으이쿠 어아! 하 야 아 election 오오 왜왜 오오 빵빵 뭐야 잠깐만 어디 갔는데 아 어디가는거야 지금 여기 이 기자가 그래서 연락을 받고 폐허가 된 병원을 조사를 갖다가 감금되면서 벌어지네 왜 감금이야! 왜 가 여기를! 아나 진짜 이씨 꼭 이런 위험한 데 갈래 너 진짜? 뭐야 여기 왜 가! 멈춰봐 오? 아이고 어디 가는데 지금 아 나 미치겠네 정말 어? 뭐 이상한 데로 왔어 와우 소름돋게 왜왜왜왜 플레스? 뭐야 왜왜왜왜왜 왜 이거 줌했어 야 이거 아무도 없어요 여기? 오 야 기어 기어 내렸어? 뭔데 뭔데 오이 깜짝이야 아이씨 아휴 자 September 아 이거 번역이 필요한데 September 자 2013년 17월 아 September 언제였지? 9월이었 September 17일 하 You don't know me You don't know me 넌 날 모른다 Have to make this quick 이걸 빨리 하는 걸 모른다 9월은 October 아니에요? 기가맨님 어서 오세요 They might be monitoring 모니터링 그들은 모니터링 하고 있을 것이다 I did two weeks of software consult all at work of 긴장 엄청하네 비지랄 시스템스 시스템스 시간 끈 거 아니래 뭐 얘기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2주동안 어떤 소프트웨어를 뭐 검진했는데 뭐가 잘 안됐어요 지금 욕 나왔어요 여기서 Fuck those guys 뭐 어떤 애들이 보내줬는데 뭐가 안됐나봐 terrible things happening there 뭔가 좀 안됐다 Don't understand it 이해가 안된다 안됐었다 Don't believe Don't believe Help the things I saw 내가 본 것들을 믿지 말아야된다 Doctor's talking about dream therapy Going to Deep 아이 뭐 읽어야지 나는 읽고 싶어요 게임할때 스토리를 알아야되니까 finding something that had been waiting for people are being hurt and is making money it needs to exposed 한글 패치 받으면 안되나 아 있어요? 아 받 있나요? 보내줄사람 진짜 한글 패치 보내줄사람 한글 패치를 해요 오케이 빨리 빨리 찾아보세요 그러면은 잠깐만 그러면은 저도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매니저라면 이정도쯤이야 그렇죠 예 아유 감사합니다 Moon 아울러스트 한글 패치 여러분 나 손보고 있죠? ㅎㅎㅎㅎ 어 뭐야 여기 있다구요? 오케이 나 너무 무서워 이거 어떻게 하는거야 휘슬블루어 내부 고발자가 출시되었죠. 한글 패치 내리기가 안되는데? 뭐야 내리기가 안돼 잠깐만요 다시 기스하고 싶네 밑에 R집 8 받으시고 덮어 쓰이면 된다구요? 흠흠흠 오케이 나한테 잘해야 뭐 이런 오 안돼 아이씨 크롬에서 한번 열어보자 되올빠님 어서오세요 하녀입니다 안녕하세요 태올빠님 짜잔 아이고 안보이냐 짜잔 가뚝리뮤님 어서오세요 밑에 R집 이거를 어디다 다운받으라구요? 네 공포하는거에요 아 아웃라스트 여기다가 덮어 씌우기 하면 된다 음 오케이 알겠어 열기 아웃라스트 압축풀기 풀기 풀기? 어 잠깐만요 아 이게 보니까 컴퓨터에 C드라이버에 왜 이렇게 렉 걸리지 지금 스팀 스팀 앱스에 다운로드 커먼 여기 있다 아웃라스트가 어 왜 아웃라스트 없어 아 이 이 드라이버에 깔았나 잠깐만요 잠시만요 스팀 라이브러리 다운로딩 컴먼 여기 있다 아웃라스트 아웃라스트 찾았구요 올게임 여기에다가 확인 압축 풀었습니다 이러면 된건가요 올게임 안에 올게임 있는데 이방은 명장님 갈극이 위헌 듯 이게 아니죠 맞아요 이거 아닌거 같다 약간 올게임 안에 올게임 있으면 안되지 않나 아웃라스트에 올게임 안에 덮어 씹으면 됩니다 맞네 자 아웃라스트에 자 아웃라스트에 올게임 안에 아 뭐 맞지 않나요 잠들기 전에 명장님 목소리 들으러 왔어요 감사합니다 자주 와주세요 아니에요 이거 그럼 컨트롤 잘라가지고 여기다가 붙여야 되나 그 폴더에 있는 내용을 네 이거 아 이거를 컨트롤 X 해서 컨트롤 V 합쳐야되나 아 잠깐만요 아냐아냐아냐 아닙니다 얘네 근데 컨트롤 X 해서 컨트롤 V 덮 덮치기가 안되네 아 덮치기에 덮어 씌우기가 안되네 덮어 쓰셔야죠 이거는 합친다는거잖아요 합치면은 이거 하하하하 아니 덮치기가 아니라 덮어 아 이거 말이 잘못나는데요 맞아요 얘 이거 덮친다고 아 덮어 씌우기 어 권한이 필요하대 권한같은 소리하고 있네 내꺼 핀 내꺼 핀턴데 지금 아이 뭐야 그러면 에이미님 어서오세요 짜잔 메일 주소 하나 불러주세요 네 탐색 를 관리자 권한으로 열어봐요 탐색기? 윈도우 탐색기 관리자 권한으로 실행 아 실행해서 탐색기에서 하라구요 그러면 그 얘긴가요? 명장촌이네 네 에이구씨 김호띠님 어서오세요 이게 탐색기에요 근데? 라이브러리가 열렸는데 그냥? 지금 게임 실행중이라 게임 끄고 해야될 아아 그러네 네 이 부분이 좀 고장났었는데 네 네 실행중이에요 일단 꺼보겠습니다 그럼 다시 꺼도 되겠지? 아웃라스트? 에이 껐어요 에이 편안하다 어? 제가 매일 보는 걸로 해보세요 네 아이 뭐 무서워서 시왕 끌어야 잠시만요 이 음 보내셨다 아 모든거나 넣기 어? 아 이거 실행하고 하라고요 그러니까 그걸 더블클릭해서 추가하시고 이거 아울라스트 그 폴더와우 오른쪽 마우스 누우면 아 뭐야 이거 되고 있는 거에요 뭐 이렇게 뭐하는 길어 원래 이래요 이렇게 어 됐다 시작합니다 이제 하면 되죠 이제 이제 해야된다니 안하면 안되는거죠 음 해볼까 자 지금 시청하고 있는 사람 손 손 플레이 될까 과연 시작합니다 키보드 판매 들어가셔야죠 아뇨 아뇨 본드로 붙였어요 아이씨 또 이러네 또 해상도 조절해야겠다 어 됐다 뭔소리야 어 컨티뉴가 생겼네 아 이것봐라 어 어 잠깐만 왜 한글이 안되있어 코리아 없어 왜 안되 아 죄송합니다 아 어이가 없네 여러분들 맷돌 손잡이 알아요 이 맷돌 손잡이를 어이라 그래요 어이 맷돌이 뭘 가려고 집어넣고 맷돌을 돌리는데 손잡이가 빠졌네 이런 사항은 어이가 없다고 그래요 황당하잖아 아무것도 아닌 손잡이 때문에 해야될 일을 못하니까 지금 내 기분이 그래 어이가 없네 뒤에 기심 없습니다 아웃라스트 이거를 컨트롤 Z 하고 여기다가 컨트롤 V 합친다 덮친다 덮쳐 덮쳐 됐어요 된거죠 이제 됐어 이제 간다 이제 휴운 왜 안 되요 왜 또 안 되요 야 아 다른분 보러간다는거 됐다 자 한글 대라